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난다 아기씨 이래 아기씨 이게 왜 이러는거야? 먹지도 안했어 먹어 그럼 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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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먹어 안먹을까부터 왜그래 먹구 먹구니 자꾸 그러면 아빠가 먹을거야 그것도 아빠가 먹을거야 그거도 아빠가 먹을거야 그럼 난 이거 먹을거야 네 그리고 이것도 아빠가 먹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아빠가 먹어 나 배불러 아빠가 너무 부러워 너 배불러 왜 먹겠어 배불러 배기씨가 손 대면 다 없어져 나 배 터질 것 같아 지금 너무 배불러 배기씨 한 번만 더 보자 마지막으로 왜 애매했어 4 3 2 1 땡 A씨 교육은 오늘 성공 성공